지금 내가 죽어올게. 넌 들어가 있을래? 내가 애들이랑 술 사오면 돼. 어. 그럴래? 갑자기 좀 어지럽네. 야 김태준. 형도 나왔네? 이거 들어왔잖아 너. 네가 못 챙긴 거다. 이제 내가 챙긴다. 왜? 지갑 두 번만 놓고 왔다간. 네. 예수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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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상은 내가 탔는데 왜 술은 니들이 다 마셔? 나 위로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! 날 위한 날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자 아 뭔데 또? 진실 게임 갑자기? 술만 마시면 맨날 분위기 잡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많거든 오케이! 안 해! 아 여기 산 거 후에 한다 안 한다 아 뭐 그딴 노잼 지려면을 해 안 한다! 핵노잼 마이 턴 마지막 연에는? 노잼! 개시워 에? 에? 이걸 마신다고? 그냥 말하기 싫은데 태주 형! 태주 형! 좋아하는 사람 있냐? 뭐야? 왜 나만 질문이 이래? 뭐야? 너 왜 그러냐? 개수상해 마셔! 마셔! 이거 마셔야 되는 부분이야 아 갈증나 아 갈증나 턴 아 주물려 으으 아 아... 어우... 뭔데? 나한테 냄새나? 어제 기억 안 나? 안 나? 형... 어제... 어제 진새끼에만 한 도중에 병이 뺑글로 돌아서 형을 침묵했어. 다들 질문할 거 없다고 하니까 형이 흥!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냐? 그런 거 물어봐줘. 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. 다들 야, 앉아 앉아.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앉아. 했지. 근데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나 알렉스 좋아해! 하면서 진짜 개갑분싸. 근데 거기서 또 쳐웃더니 나 베코더 좋아해! 하면서 더더더 개갑분싸. 인구가 사랑해? 승현아 사랑해? 하면서 미친 듯이 고백하더니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가더니 옆에 앉아있던 승현이 형을 확 밀치고 승현이 형이 넘어지면서 태준이 형을 밀치고 태준이 형이 넘어지면서 알렉스준나 위로 확! 엎어지면서 알렉스준나가 살려줘! 소리 지르는데 다행히 태준이 형이 푸시업 자세로 딱 멈춰주고 핏줄 딱! 근육 딱! 하면서 알렉스준나가 딱! 안 깔렸지만 우리가 놔뒀던 소주 뚜껑이 있었고 거기에 손을 찍혔지! 내가 내가 드디어 미친 건가? 하하하하 천재 아티스트의 운명이란 아! 미안 죄송 쏘리 고멘 뚜효치 온 지구의 기운을 모아 정말 미안해 미안 미안 아티스트의 운명이 하하하하 손은 손이 손은 안 나 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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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좀 괜찮아? 음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봐 상혜 형이 많이 마셨지 근데 오늘 뭐해? 내가 디저트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갈래? 오케이 손 괜찮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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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으로 또 어딜 나가냐? 나랑 데이트 가기로 했어 가자 어? 형 형 형 형 형 어떡해 왜? 아 뭐? 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어? 아니야?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맛도 있어 그거 선물받은 거랬지 누가 준거야? 아 이거? 아 이거? 인국이가 선물 골라줘서 고맙다고 근데 걔 까였어 근데 걔 까였어 다시 돌려줘야되나? 흠 그런거였구나 응 그니까 빨리 티를 냈어야지 아 근데 그 여자애도 그래 그걸 눈치를 못 채나? 너도 모르잖아 내가? 형 뭐해? 거실에서 혼자? 응 그냥 더워서 추워보이는데 에이 뭐냐 그건 아 이거 어 알렉스 누나가 고백 도와준 거 고마워서 누나 목걸이도 샀거든 됐다 잘 어울리네 고마워 아 여기 아 여기 청소 안 했지? 목걸이 선물 많이 더 받네 걔는 어? 누나 선물 받았어? 누구한테? 아 몰라 형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? 어? 어? 저리 가라 어? 왜 짜증이 났어? 어? 너도 모르잖아 누가 널 좋아하는지 내가? 바보냐? 내가 아무리 잘 챙기는 캐릭터라지만 그렇게 너 챙기고 디저트도 같이 먹자 하고 그래도 그걸 모르냐? 야 뭐야 근데 니가 더 진짜 바보인건 너가 누굴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야 뭐 내가 누굴 좋아한다 그러냐? 하 좋아하는 사람 있냐? 뭐야 왜 나만 질문이 이래 아니 그 말 믿냐? 아 나 진짜 진짜 인공인은 아니거든? 아이씨 아니래잖아 이상 소리 좀 그만해라 좋아해 야 벨룰룡이야 아이씨 엄마가 사고치지 말랬는데 아우 정말 아이씨 엄마가 사고치지 말랬는데 아우 정말 아이씨